00353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화투자증권입니다. 한화투자증권 은 은 동산은 매매 위탁매매 집합투자업 투자자문 슬래시 일임업 신탁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한화자산운용이 최대주주 지분율 46.08% 임당분기말 현재 본점 이외의 45개 지점이 있으며 종속회사로 파인트리증권 베트남슬래시 싱가포르 제릭GHOL 하자흐스탄 부동산투자 등이 있음 2019년 7월 1천억원 규모의 새 자배정 유상증자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기자본 규모 1조원 이상의 중대형사가 되었음 기업개요 대시 1962년 7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및 인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본점 이외의 4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음 대시 한화그룹의 주요 금융계열사로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자산운용 등과 금융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원스톱,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대시 동사가 강점을 보이는 투자은행 IB 부문은 부동산 슬래시 구조화 금융솔루션 역량 강화 및 수익원 다변화를 통해 지속성장기반 마련 재무 대시 IB 부문의 성장에도 주식시장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브로커리지 부문의 역성장 금융자산 운용수익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수익 축소 대시 인건비 등의 판관비 감소에도 금융자산 매매손실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지분법손실 증가 등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주식시장의 투자심리 부진으로 브로커리지 부문의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채권 라인업 확대, IB 부문 강화 등으로 현 수준의 매출 시현천방 2023년 1월 2일 12시 기준, 장중, 한화투자증권의 시가총액은 5,010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의 시가총액순위는 코스피 324위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의 상장주식수는 2억 1,454만 7,701흔 5주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의 퍼은 9.09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8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7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5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572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7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5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31배, 7,590원이며 배당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증권기준투자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119억원, 1000억원, 208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86번지억원, 671억원, 1441억원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30번지 47%이고 유보율은 71.35%입니다.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빛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41.73이며 전일 대비해서 5.33 더하기 0.24%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8.31이며 전일 대비해서 0.98-0.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2023년 1월 2일 12시 기준, 장중, 현재가는 233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2350원보다 1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2438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총가는 2335원이며 주가가 한화투자증권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총가는 2335원이며 주가가 한화투자증권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0%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한화투자증권은 거래량 134,09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15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유한타증권에서 33,715주, 키움증권에서 16,60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5,701흔 8주, 한화에서 12,430주, 미래의세증권에서 11,12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9,346주, 삼성에서 19,402주, 한국증권에서 17,477주, 제이피모간에서 12,47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2,19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1만 2,22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3만 2,955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한화 투자증권 추가 전망 및 차트 분석